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4.7%를 기록하면서 오차범위 밖에 지지율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 조사에서는 35.6% 파란색입니다. 역시 윤석열 후보 빨간색 42.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 6.8%포인트 차이로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지율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이재명 후보는 30%대의 윤석열 후보는 40%대의 지지율을 나타내면서 오차범위 밖에 격차를 보였다는 상황 저희가 체크해봤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 30%대 지지율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글쎄요. 상당히 지금 초조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계속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조사 결과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론조사 자체 하나만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면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니까요. 하지만 저렇게 거의 500개 가까운 여론조사가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은 앞서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입장에서야 지지율이 높아져서 좋은 거긴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지지율 저하로 인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40여일 남은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 그리고 기간 중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긴장을 늦춘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앞으로 훨씬 더 뒤처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라도 더 사생결단의 각오로 선거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두 개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저도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는 우열을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접전이다, 초접박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바뀌어서 제가 한번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고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정말 민심이 참 무섭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그간에 굉장히 위아래 흐름도 좀 많았었고요.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심이 참 무섭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꾸 이렇게 무슨 30%대 중반에 박스권에 갇혀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자대결에서 40% 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걸 뒤집어 보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견고한 지지층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갖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개인과 어떤 가족 리스크가 상당히 점화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됐을 때는 지지율이 또 상당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홀릴리스 씨 출렁이고 요동친다면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게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더 뛰어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민주당의 쇄신 이런 것들을 정말 진심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측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임명직 불출마랄지 어제 송영길 당대표의 불출마 선언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오늘 이재명 후보도 정치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상상 있게 다가가서 여론에 다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 두 후보를 둘러싼 리스크가 지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관심이 갈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50.3%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44.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김건희 씨에 대한 통화 녹취 논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더 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요.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바로 이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야 하는데 똑같이 녹취 논란이 일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졌다. 이거는 지금 효과가 노렸던 효과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악재가 터졌을 때 껀껀히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 악재가 터지기 이전에 깔아놓은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두 개의 통화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평가가 조금 다른 이유는 사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노출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허위력 문제 때문에 부정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녹취록을 들었고 녹취록의 공개를 둘러싸고 굉장히 공방이 뜨거웠는데 그것치고는 조금 김이 샜다. 그리고 좀 말투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좀 친숙하기도 하고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그게 크게 악영향을 못 끼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이제 욕설 통화 중에서 김혜경 씨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혜경 씨를 그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굉장히 전면적으로 기용을 했었습니다. 등판을 많이 시켰고 그리고 그 모습들이 주로 밝은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수변한 모습보다는. 그런데 그게 좀 역효과를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통화하고 좀 부딪히면서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난 경선 기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김혜경 씨가 오랜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습이 굉장히 차분하고 수변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등판을 하려면 좀 그런 모습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도 현재로서는 좀 녹취록 파고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에 도취돼서 김건희 씨 등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쉽게 논의를 하게 되면 결국에 윤석열 후보도 역품을 받을 수 있다. 이 점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